어. 아, 그래? 안 지내야 돼. 야, 야! 이제 앞으로 혼자 다 하세요. 아, 네네. 아이고, 너무 큰일 났다. 근데 이제 오늘로 이거 끝이야. 왜 안 말리세요? 왜 안 말리세요? 말려보실까요? 말려보시죠. 네. 그만! 그만! 저리 가! 아이, 그만! 그만! 아! 안 돼! 그만! 어! 그만! 안 돼! 그만! 안 돼! 이리 와. 저쪽으로 가서 앉아. 저쪽으로 가. 니네 집으로 가. 저도 이제 봤는데. 그냥 편하게 키우시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. 뭐 식탁에도 그냥 막 올라오고. 이리 와. 아우, 얘네는 정신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. 약간 전화로 따라해야 될까 봐. 나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안 돼, 대화가. 이렇게 하고 계신 게. 이게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, 보호자님도. 그냥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막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니까. 그래서 어떻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. 그만 이제. 그만. 그만. 그만 이제. 그만. 안 돼. 얘는 안고 있는 이유가 너무 짖어서. 줄 메고 있으면 안 돼요? 줄은 메 본 적이 없어요. 집에서 줄을 메 본 적은 없어요. 왜요? 생각을 못 했어요.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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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